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충북 음성의 국내 첫 수소에너지체험관인 수소안전유지엄을 개관했습니다. 공사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와 가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체험관을 열었습니다. 전시공간은 가스사고 예방수칙을 배울 수 있는 가스안전체험관과 수소에너지와 안전기술을 주제로 한 수소안전홍보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. 관람객은 미디어와 게임을 통해 관련 내용을 쉽고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수소안전유지엄은 임시 개관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.